강기경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강기경 바로 공격 드러나 벗어납니다. 김하훈 선수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자 강기경 선수 김하훈의 서브. 자 바로 공격이에요. 자 이번엔 김하훈이 버텨. 아 역시 코엔딩. 탑스피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럼 상당히 또 템포가 빠르기. 자 또 걸렸어요. 아 좀 좋아요 서브가 지금. 어려워할 때 네트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자리가 별로 없긴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강기경의 서브. 서브 득점. 좋아요 강기경 전진속공.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감해요. 네 대범하죠. 네. 어떤 게임에서 또 자랑한 작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첫번째 게임. 앞서 있습니다. 나갔죠. 첫번째 게임을 가지고 갑니다.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백사이드 공략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요. 백사이드 쪽. 자 배트 맞고 나갔던. 아 3구. 아 3구. 이야 벗어났어요. 김아원의 서브. 자 바로 밀었어요.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강한 공격 매트에 걸리고. 이야 이번엔 김아원 바로 공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강기경 물러서지 않네요. 이야 기습적인 서브. 아 6구. 8. 8. 6. 또 한 번 공격을 넘기지 못한. 호 핸드 쪽에서 넘어오는 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엔 잘 받아칩니다. 적응해 내고 있는 김아원 선수입니다. 당기경 선수가 이번에 바로 돌아서 맞는데. 이야 대발칩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밀리고 있습니다. 6. 9. 아 바로 받아치는 김아은 포인트 네 성공합니다 지금 잘 읽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아은 세 번째 게임 지겨울 법도 한데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서브 득점이에요 그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서브 득점 강희경 선수를 꺼내들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야 김아은 선수 2대5 김아은 3점 늦어있습니다 서브 득점 김아은도 당하고 있는 강희경 랠리에서 이겨낸 강희경입니다 3,7 네트 맞고 나가는 백핸드 김아은 네트 맞고 나가는 백핸드 김아은 힌팅이 아니라 그냥 웃고 있어요 좋아요 통했습니다 강희경 5점점 아 이 서브를 지금 강희경이 받아내고 있어요 네 10,3 게임 포인트 네트 한 번 맞고 넘어가는 볼 벗어났어요 네트에 걸리는 경희경 아 네 대각선 서브 그리고 역으로 또 대각선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아 이 두 포인트 다 완벽하게 김아은 선수가 최고 공략을 아주 좋고 나갔어요 벗어나는 김아은 아 더 빠르게 가는군요 네 번째 게임은 지금 앞서 있습니다 아 서브 득점 야 이번엔 벗어나는군요 해야 되는 상황 아 아 한 점 차까지 압박을 합니다 네 좋네요 김아은 득점 아니면 강희경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식스 서브 벗어납니다 백핸드가 박근길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리는 김아은입니다 강희경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식스홀 동점상황 서브 득점 자 김아은 선수 강한바 대결 자 이렐리에서 김아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8대6 아 두 선수 저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네 자 엄청난 집중력을 두 선수가 이렐리에서 보여줬거든요 네 정말 두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네 6대8 벗어납니다 네 텐 식스 116 게임 중 김하은 강희경의 섬으로 5번째 게임 시작 백핸드 탑스핀 아 강희경의 선수의 번식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아 세門의 네, 백헤드 탑 스피. 자, 그러나 이번 리시브를 길었던.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군요. 1대2. 이번에도 네트 맞고 넘어갔는데. 아, 네.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브릭점 강의경 바로 동점입니다. 벗어납니다. 어우. 네. 강의경 선수가. 아, 호를 찌릅니다. 긴 서브 날카롭게. 서브를 구사할지. 3구 공격 벗어납니다. 김하은의 득점. 김하은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7대3. 넉 점 차로 도망가는. 야, 강의경. 네, 3. 네. 완벽한 작전이에요. 그러나 김하은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도 도망갑니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강의경. 자, 그러나. 김하은 선수가 그런 팀을 주지 않고요. 게임은 3대3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승부처가 있잖아요. 네. 강의경 마지막까지 힘찬 스트로크였는데 벗어났습니다. 아, 잘했네요. 네. 김하 선수 마지막까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강의경 선수도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강의경 선수는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 잘했네요. 아, 잘했네요. 아, 잘했네요. 네. 아, 잘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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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